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and Korea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질판 앞에서 지금 수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흔히 하는 실수, 특히 한국인한테 어려운 문제 가지고 수업하려고 하는데요. Challenge vs. 도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작은 미묘한 섬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as a noun 명사로 쓸 때 용법이 아주 비슷해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형으로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게 저한테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끊는 것은 끊는 게 저한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a major challenge, major 또는 big challenge for me 또 써요. 한국어처럼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quitting cigarettes 또는 giving up smoking, giving up cigarettes was a major challenge for me. 그리고 여기는 to me was a major challenge to me. 음, 어떨 때는 to하고 for 둘 다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for me 이렇게 쓰셔야 돼요. Okay, so giving up cigarettes was a major challenge for me.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한국어하고 크게 차이 안 나죠. 아주 비슷합니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 아주 고생스러운 일, 큰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it would be a major challenge, 미래형으로 it would be a major challenge.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차이 안 나죠. 여기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As a verb. 동사로 쓸 때 조금 더 복잡해요. 이렇게 이만큼 쉽지는 않아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얘기할 때 도불 만점에 도불에 도전했습니다. 하버대학교에 도전했습니다. 매운 떡볶이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 얘기할 때 I challenged the TOEFL 말 그대로 옮겨서 어순 똑같이 말하면 TOEFL에 결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뭐 죽자, 죽이자, 같이 싸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의미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So I challenged 모모, 챌린지 바로 뒤에 명사 아니면 챌린지의 목조가 오는 경우에 결투하자, 싸우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불, 진짜 도불 때문에 진짜 이렇게 짜증 났을 때 그러면 결투하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So I challenged, 그리고 뒤에 와야 되는 것은 myself입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 조금 달라요. 자기 자신한테 던졌던 도전이 있기 때문에 I challenged myself to the TOEFL 또는 만약 만점 받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I challenged myself to get a perfect score, 만점, a perfect score on the TOEFL 또는 I challenged myself to ace the TOEFL 이렇게 만점, 올의 완벽한 스코어는 to ace 이거 이렇게 또 얘기 많이 합니다. I challenged myself to ace the TOEFL. 근데 안 되는 것은 I challenged the TOEFL, 결투한다는 말이니까 또는 I challenged a perfect score on the TOEFL,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So 여기 챌린지 뒤에 myself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I challenged myself, 무엇이든 이렇게 이 유형으로 말씀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 challenged myself to stick to my diet for at least six months. 그러면 내가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거죠. 도전한 거죠. I challenged myself to keep up, 지키다, 아니면 stick to, 지키다, my diet for at least six months. 오케이, 적어도 여섯 달 동안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 것을 지키려고 도전했어요. 오케이, 지키겠다고 자기 자신한테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다. 그러면은 I challenged myself to take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ithin a year. 일 년 안에 그 공무원 시험, 옛날에 과거 시험, 그거 말할 뻔했어요. 그 공무원 시험 보려고 도전했다. 그러면은 I challeng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이라고 하면 안 되죠. I challenged myself.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부대학교, 하부대학교에 도전했다. 그러면은 I challenged myself to get into Harvard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I challenged myself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용법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수준 높은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I challenged his statements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the lawyer, 그 변호사는 challenged his statements, 그 사람의 발언에 아니라고 주장, 제기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했던 말 아니야,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도 challenge이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So, the lawyer challenged his statements, 그 사람 했던 말 사실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것을 반론 제기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challenge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중요한 것은 challenge 뒤에 myself 와야 돼요. 먼저 I challenged myself to stay on my diet. I challenged myself to give up cigarettes. I challenged myself to learn a hundred new words in English every week. I challenged myself to make at least one new friend per week for the next year. 마음대로 문장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I challenged myself이죠. 오늘 우리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었네요. 오늘 5분 과외 그 이름 값을 할 수 있었네요. So,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e sh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